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오늘 강원도 강릉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을 찾아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돼 괴담 선동을 하려 했지만 정작 이곳의 상인들은 주문진에 만들어지는 폐기물처리장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간담회에서는 오염처리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담 선동으로 까불던 이재명이가 체면만 구기고만 꼴인데 이재명이는 이날 오후 3시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20, 30명이 차량에서 내리는 이재명의 이름을 연호했는데 이재명이가 시장으로 들어가려던 때 한 60대 여성 상인이 그 앞을 가로막고 원전도 문제지만 우리 폐기물부터 어떻게 우선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이재명이가 오염수 폐기물이라고 되묻자 옆에 있던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원전이 아니고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문진읍 향오리 1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날 시장에서 맞닥뜨린 주문진의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아니라 대부분 폐기물 처리장 반대였습니다. 이재명이가 시장에서 처음 악수를 청한 여성 상인도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폐기물밖에 당부할 게 없다. 청정지역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냐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마다 폐기물은 반대 폐기물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문진은 폐기물 매립장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쏟아내자 당황한 이재명이가 옆에 있던 좌판 풍무시장 회장에게 다 목소리를 통일시킨 것은 아니죠?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의 이날 강릉 방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전국 민심에 끌어모으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었는데 민주당은 7월 한 달간 전국 순회 장외 집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괴담 유포라는 여권과 원자력 학회의 공세를 넘어서야 하는 게 숙제가 되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도 최승국, 송정동 미소수산 대표는 이재명이에게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국원자력 학회는 지난 20일 민주당을 향해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계와 관련 요식업계의 피해를 스스로 가중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 제안에 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산시장 상인들의 원망과 분노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재명과 민주당을 성토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따로 사드 전자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들이 했던 짓이 국민들이 뻔히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개돼지 취급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도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지문을 받고 구차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놨는데 이재명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선동했다가 팩트가 알려지자 모른 척하는 전형적인 선동식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티벳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의 관제 박람회에 참석한 뒤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티벳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른다 70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불교계가 인류의 보편 상식도 모르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결국 1,200만 조계종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 방중단은 오늘 불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형식적 사과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21일 티벳 방문 국회의원들의 공인으로서의 답변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도종환, 민병덕 두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티벳인들에게 사과하고 한국의 불자들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도만 1,200만 명인 조계종은 한국불교 최대의 종단으로 중앙종회는 종단의 의회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티벳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불자와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조계종은 중국이 1951년 티벳을 강제 병합하고 1959년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며 사상자 수만 명이 발생한 사실을 열거하며 티벳의 인권 탄압 문제는 195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계종은 지난 4월 G7 외교장관 공동성명문에 티벳 인권이 언급되고 2009년 이후 티벳 독립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람이 159명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티벳의 인권 상황이 문제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문화교류 방중단은 지난 17일 티벳 라사에서 열린 제5회 티벳 관광문화 국제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들의 여행 경비는 전액 중국이 됐습니다. 서방국과는 모두 불참한 이 행사에서 도종환이는 한국의원 대표 자격으로 축사를 했는데 티벳 당석이 왕진정 등 인사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왕진정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2021년 소수민족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도종환이는 티벳 인권 문제는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방중단은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줄곧 뭐가 문제냐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도종환이는 현지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부정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날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 방중단은 티벳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조계종이 문제삼은 발언에 대해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방중단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불교계가 티벳 문제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회의원은 국익을 먼저 고려하며 일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었는데 니들이 언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을 하기는. 방중단은 조계종이 요구한 티벳인들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계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국내용 사과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는 뒷말이 나왔는데 최근까지 불교계와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에서는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사과해야 한다. 불교계와 계속 대립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청례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찰이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봉이 김선달 통행세에 비유하자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악몽을 재원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시 이재명과 송영길이가 대신 사과했는데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승려 5천명이 모여서 민주당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당시 민주당은 정청례의 탈당까지 거론할 정도로 불심 악화를 심각하게 봤는데 지금 다시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날 분위기가 보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일단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진보적 자태 이른바 이 진보적 자태가 북한과 중국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령을 보게 되면 공정, 생명, 포용, 변형, 평화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한다. 약자를 존중한다 등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줄곧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이 연장선에서 이번 티벳 문제에서도 중국을 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쯤 되면 이 민주당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